이용석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25일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노동계가 노동이사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적정성을 놓고 비판이 잇따른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경륜과 무게감 등을 고려했고 총회에서 발기인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